부산에 최근 몇 년 사이 분양했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 가운데는 수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많습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가 더해지면 주변 지역 시세까지 한꺼번에 끌어내리는 이른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최 모 씨는 최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로 집을 옮기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2년 사이 전세가가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때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 전세금 반환 대출도 받기 어려워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A씨 집 주변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급만큼 수요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부산의 아파트 1년 수요가 1만 6천 세대에 남짓한데, 대단지 아파트 몇 개만 들어와도 공급 과잉 상태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 취득세 중가로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넘치고 전세가율은 결국 50% 한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최 씨의 경우처럼 인근 아파트 전세가마저 연쇄적으로 급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4천 세대 물량이면 인구 100만 도시에 한 해 입주 물량 필요 세대 수와 맞먹습니다. 부산 지역만의 지역적 특색으로 인근 지역까지 매매가, 전세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산에 유난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는 상승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지만 하락기로 접어들면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 묶여 인근 지역 전체 집값을 끌어내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깡통 매매와 깡통 전세 물량이 넘쳐나는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시급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